안녕하세요. 유나입니다. 여러분들께 오늘 특별한 소식을 하나 전달해 드리려고 이렇게 인사를 하게 되었는데요. 5월은 제 생일이 있잖아요. 그래서 항상 저에게 넘치는 사랑과 응원을 보내주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팝업 공간을 열 거예요. 오시면 여러 가지 볼거리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. 이 팝업 공간에 오셔서 재미난 시간을 많이 보내셨으면 좋겠어요. 자세한 내용은 위드뮤에서 확인해 주세요. 안녕.